이야 왕대박이다 왕대박 예상해 우리 이래야 튼니야 고기가 있겠어 고기가 있으면 기적 기적입니다 고기가 있으면 쓰레기요? 쓰레기요? 죽은 고기 나온거 같아 죽었다 노오야? 노오야? 노오가 죽었어 살았어 죽었잖아 낚시 걸렸네 얘도 고기 탱탱하네 먹어도 되겠다 나는 낚시 걸린걸 잘 잡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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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탱탱하네 아유 얼른 고기 좀 받으세요 그래도 가만히 있어 그걸 씌웠는데도 야가 아침에 저쪽에서도 날이 추워갖고 날이 추워갖고 근데 이제 날이 추운 대신에 살살해야 돼 야가 이제 활동성이 없으니 황어 저기로 들어가야되는데 어 들어간거 같다 들어갔어 황어가 정말 많아 황어 아니 뭐야 얘 가물치네 이야 야 대박이다 대박 가물치네 아 세상에 가물치 잡혔다 웬일이야 야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한 그릇은 넘게 되겠네요 얼른 가져가셔야죠 야 이런게 잡히네 걔가 가물치가 정상적인 지금 상태는 아니고 그러네요 그래도 도망가면 갈텐데 어 야야야야 가져가요 가져가세요 아니 아저씨 가져가요 아니요 본 사람이 가져가는데 가져가세요 아유 오늘도 가져가지도 않아요 아 그래요? 예 가져가세요 아 걷는 분이 가져가야지 아 그래요 거기 가져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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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잡세요 우리는 인정하죠 뭐 아 그래요 잡세요 아 그래요 잡세요 애들 저거 둘 수가 저희도 용마랑 생마랑 이런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동도 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있다면 한번 더 만드시켜요 오늘은 다시 가도 되었을 때 오늘의 정보는 또 오늘의 정보는 오늘의 정보는 난리가 났어? 우와! 숭어 숭어 난리 났다 난리 났어 큰거는 좋다 이쪽엔 돔이여 뭐야 아니다 첫방에 이거 일곱마리 그냥 막 빠지는거 어 그러게 큰걸로 치면 얘들 안빠질까 중찌는 잘하면 코골이 아냐 무조건 큰걸로 치면 이사라기 어김없이 들어왔지 이쪽 끝에 하나 있어요 두 마리나 있네 일곱마리야 여섯마리가 아니고 음 곤렸어 난 아, 참... 고기가 꼈어, 가누 왔어 왔어 거가 보여야지 라이트는 좀 딱 켜도 아 이거 좋아 그게 빨리 땡겼으면 저거 잡잖아 저거 봐 난리가 났어 형수님 이거 봐 아까보다 더 많아 아까보다 더 많아 더 많아 형수님 이거 봐 난리가 났어 왕대박이다 왕대박 대상에 저기 저기도 잡아놓으면 필요가 없다니까 우리가 가지고 가는데 여기가 여기가 자꾸 소리처럼 나갔어 대박이다 이건 우리 쪽은 원조 원조 가사만 해봐 가지고 가 원조 뭐냐 이 부장님 잡고 줘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잘했어요. 형님 들으려고 그래. 이거 있다고. 저 안에 것도 있어요. 여기는 좀 큰 것도 있어. 큰 게 있네. 형님 들여. 형님 들고 가기 싫게. 돌에 씌웠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살살. 기능 나와라. 걸렸어? 응. 해피지면.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어 아 이렇게 이거 또 와장나는 줄 알았는데 아잇 아유 참 많네 그러게 아 다행이네 아 아 아